너무 힘들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좋더라고 아니야 스카이워커에서 바나 쪽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커에서 바나 쪽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걸으시다다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마치신 분들 짱맞으신가요? 깜짝이야 추천분들은 운동삼아 산책삼아 거리를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사에서 빨리 찍으시고요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앞뒤 거리를 좀 두시고요 이렇게 팔 벌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까요? 이렇게 거기서 너무 모여오고 계세요 좋으니까 하루종일 다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펼칠 수 있으니까 1호 2호 공대 바람개보리 크리스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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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하트섬 아 이게 하트섬이구나 2시간이요? 네 USB 충렬 네 여기다가 핸드폰 연결해 가지고 또 화면 크게도 할 수 있어서 휴대용으로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중 걷기 대회를 했어요 우중 걷기 대회 어떻게 재미있었나요? 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왕부하시고 왕복증 당을 받아가세요 왕복증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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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우중 우중 드라마 adhere 자막